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너 솔직히 본 적 있지? 이 아버지가 사람 죽이는 거 밟을 때 제대로 밟아라. 다음번엔 진짜로 버릇을 깨어버릴 테니까. 보면 안 되는 것도 뭐야. 뭐가 보이는데? 지아버지랑 똑같대. 사랑의 마음이 없대. 지아버지가 한 일 다 알고 있었대. 같이 그랬대. 조연수. 조연수 맞지? 조연수야. 잘 쓰려둬. 살면서 누군가를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네가 나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야.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니야. 이 시간에 어딜 갔다 와? 아빠, 아빠 빠이. 아빠. 조연수가 백기성이라는 이름으로 백기성. 신분도 바꾸고 결혼도 왔고 우애도 낳고. 도민석의 아들 도연수가 참 적당했겠지. 사랑은 굉장히 간사한 감정이야. 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야. 아주 교환해.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난 더할 나위 없는 배신감을 주지. 도민석이 널 세련자로 만들었어. 그래서 난 널 그렇게 만들 거고. 다 끝났어. 자기만 이쪽으로 오면 돼. 아빠. 아빠. 나 너무яco다. 내가 바부ohn%& 아빠. 아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